아 맞다 그리고 아 어제 보니까 태국에 그냥 나 그거 봤어 태국의 총기 사건이 태국 총기 사건 올해 들어가지고 벌써 두 번째 아니에요? 진짜 기사 크게 난 것만 20명이 죽고 31명이 다 쳐다는데요 근데 지금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? 지금 아직도 인질근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? 아 사살했어요? 사살했어? 그러니까 이거 중상이 기사 보니까 20명 사망하고 31명이 다쳤는데 10명이 중상 와 아 왜 그런 거지? 일단 여기 사진 나온 거 보면 이것도 지금 중국에도 이 뉴스가 진짜 크게 떴어요 중국은 다른 나라 뉴스는 진짜 빨리빨리요 아주 크게 크게요 큼직큼직하게 정확하게 떼어줘 중국은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다른 나라 소식을 많이 봐요 중국 뉴스가 꽤 빠르거든 잠깐만 이게 CCTV에 찍힌 어? 이게 CCTV에 찍힌 그 범인 사진이래 와 근데 와 이게 현장에 지금 어? 현장 와 이거 거의 뭐 영화 찍었네 와 이거 거의 진짜 영화 찍었는데요 그리고 이거 중국 이거 이거 뉴스 사이트 CNR 이거 뭐죠? CNR? CNN 따라 한 건가? CNR 뭐지? CNN 따라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아 왜 진짜 뉴스 어? 뉴스 방송국 이런 데는 응? 아 어? 아 중국 뉴스 사이트는요 뉴스 보다 보면 문이 자꾸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 아 중국 뉴스들은 어허 중국 뉴스들은 있잖아요 중국 뉴스 사이트는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건가? 뉴스 보다 보면 계속 다른 데 빠지게 돼 있어 집중이 안 돼 와 이런 뉴스 아 이런 뉴스 보고 싶잖아 23살 여자 미녀 23살 미녀 직장 그만두고 월 수입 5만 유엔 플러스 5만 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800만 원 이상 뭐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당연히 클릭하고 싶잖아 와 이거 중국의 이런 부호들이 이런 이런 막 돈 뿌리는 이런 영상 보면 이거 보면 무슨 뭐야 이거 어? 여신이 어 집안의 가족의 설계 하에 바보한테 시집을 가다 야 이런 거 되게 궁금해지잖아 완전 클릭하고 싶잖아 뭐야 이거 어? 하지만 신혼 첫날 밤에 그 바보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는 아 이거 뭐야 그는 뭐 어쨌다는 거야 아 존나 궁금하잖아 이거 어 어마어마한 비밀이 뭔데 그 바보가 어 그것도 신혼 첫날 밤에 알게 된 비밀이야 뭔데 어 개 궁금하잖아 아 어 계속 어 뉴스 이거 태국 기사로 돌아와서 아 아 잠깐만 야 이게 현장의 사진인데 와 거의 진짜 영화 찍었네 영화 16명의 인지를 가지고 있었대 34살의 아이고 태국 군인이었네 태국 군인이 무기고에서 총을 훔쳐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상관을 죽이고 어 여기 태국 사병이었다는데요 타입워시빙이라는데요 타입워시빙 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소식에 따르면 어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관이랑 다툼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님도 이 현장에 가서 말리러 갔었대 와 어머님도 놀라가지고 그 현장에서 막 울면서 얘가 왜 이러니 이러면서 그걸 계속 외쳤대요 저 사람이 SNS로 라이브까지 했다고 왜 왜 그랬지 어제 밤새 난리였다고요 아 방콕 사시는 분이에요 방콕 사는 분이에요 진짜 아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좋은 소식이 별로 없네요